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조직의 최종 책임자, 조직의 장자리를 맡게 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성과 창출의 최종 책임을 맡게 됩니다. 결국은 성과를 얼마나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책임자는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현재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국가의 안위와 존립과 국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서 역시 국가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주 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간에 아주 박을 깨는 듯한 피를 흘리지 않지만 거의 백신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백신 확보 전쟁을 보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의 실력과 역량에 대해서 생각할 경우가 잦을 겁니다. 아침 신문을 보면서 문득 88올림픽 유치전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에서 정주영이라든지 이병철 그리고 김우중심과 같은 그런 창업자가 왕성하게 살아서 활동하고 있었다면 백신 확보 전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림픽 유치전쟁이 백신 확보 전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국가의 대통령은 국가의 목표를 세운 다음에 세일즈와 인맥을 풍분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국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갖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화이자나 모더나에 접촉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만 살아계셨더라도 아마 자기 일처럼 그렇게 소매를 이렇게 붙여 올린 상태로 뛰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기업의 오나들이 나서서 국가의 일을 도왔던 그런 경우는 우리 역사에서 더물지 않습니다. 올 쇼크가 닥쳤을 때도 국가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기업인들의 사적 네트워크가 동원됐습니다. 88올림픽 때도 마찬가지고 동계올림픽 때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유치했던 각종 국제 수준의 엑스포 유치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업인들이 나섰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송영길 김태년 이낙영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매일 우리 신문을 도배하고 있지만 로컬 브랜드 그러니까 골목대장과 같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 나가면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맥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련된 그런 정확한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신 확보 전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50년 60년 정도의 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적 네트워크나 인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총동원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러완다 수준까지 떨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가 되는 것이죠. 한국의 지금 위상이 교육규모에서 한 10위권 정도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기업의 소위 오나나 전문 경영인들을 총동원하게 되면 이렇게 참담한 그런 패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라든지 능력도 결국은 대통령의 능력인 것이죠. 구중궁거래서 폼을 잡는 것이 대통령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말의 성찬으로 살아왔지만 결국은 지금처럼 백신 확보를 얼마나 했느냐 숫자로 드러나는 그런 진실의 순간을 결국은 맞이하게 됐습니다. 백신 확보 전쟁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숫자로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조간을 보니까 박미중인 일본의 서가 외상이 화이자 CEO와 통화해서 9월까지 1억 해분 분량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는 그런 낭보를 전합니다. 이 정도의 물량이면 16세 이상 일본인 전부 접종이 가능한 정도의 물량입니다. 결국 그가 그런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고 미국 정부 협조를 얻어서 화이자 백신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국민이 가장 안전한 백신으로 알려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이 선택해서 접종받을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방역당국이 상황을 착하게 파악하고 1년 전부터 푸지런히 뛰어왔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이 갖고 있는 모든 동료의 그런 인적 상업적 정치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매체인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싱가포르의 그동안의 노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020년도 4월 달에 공공과 민간 분야의 가장 쟁쟁한 18명의 과학자와 인상위가 포함된 전문 패널이 구성됐다. 절대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 패널들의 목표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에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었던 56개의 백신 후보군을 모두 다 총 분석한 다음에 소위 RNA 백신 모더나 화이자 제품에 주안점을 두게 됐다. 이어서 싱가포르는 같은 날 백신 구매 기획단을 구성해서 전문가 패널이 추천한 백신 구매에 적극주로 나서게 됐다. 기획단은 백신 제조사와 평소 유대관계가 형성된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EDB의 도움을 받아서 제조사들과 접촉했다. 이 경제개발청이 아마 싱가포르 국부펀더를 와 깊게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국부펀드가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화이자나 모더나와 인맥이 있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세계 손꼽을 정도의 가장 거대한 연금 규모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것을 못 만드냐. 그러니까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모두 다 천수답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내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지금 당장 인기가 있고 지지도가 있는 것만 그렇게 목을 메고 있으니까 나라의 역량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저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백신 구매단이 활동하면서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싱가포르 국부펀더의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백신 진행 상황에 대한 상당히 고단위의 기밀 정보도 입술했고 결국은 4월에 TF가 만들어진 데 6월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모더나 백신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여기서 싱가포르를 보면 우리는 역량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다 모래처럼 흩어져 있고 싱가포르는 그걸 꾀해가지고 십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구심력이 있는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죠. 한국은 싱가포르보다 6개월 늦은 12월에 화이자와 모더나와 백신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TF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는 2021년도 4월 1일 날 보건복지부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다. 현재 한국의 접종률은 2.91%로 아프리카의 르완다 2.7%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백신 분야의 전문가인 김우주 고려대 그룹영원 임상감염내과 교수는 이렇게 조언한다. 현재 가장 안전한 백신 물량을 쥐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최정상급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오는 5월에 한미정상회담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자기가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업가들이 갖고 있는 힘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지도자의 의무고 능력인 것이죠. 그동안 동맹은 동맹인데 사사건건 미국에 맞서온 지도자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하급하기 때문에 정치적 선호를 떠나서 문 대통령과 문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 세금으로 호의고식하며 살면서 그동안 도대체 뭘 했어?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